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3월 24일 이처로 경북도지사를 만나 지역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보를 건의하고 예산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날 윤근수는 설명한 지역현압, 청송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에 2022년도 균특사업지원, 청송자연휴안운동 내 숲체험권, 심신휴식공간, 활력충전공간 등 자연치유, 힐링공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소나라 만들기에 2022년 국토부의 공무사업지원, 현사면 일대의 국립치유회, 숲조성 등입니다. 또한 청송인재 양성원 이전 신축,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방하천을 정비개량해 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계재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황산 국립공원의 3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황산 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 정비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